이 갈색 가죽가방은 제가 거의 매일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5년 전 말레이시아를 여행할 때 야시장에서 샀는데 가방 크기가 적당하고 무겁지 않아서 자주 손이 가요. 무엇보다 주머니가 여기저기 많이 달려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가죽가방이라서 5년을 사용했는데도 멋지게 낡았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 안팎의 주머니가 총 14개가 달려있어서 소지품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어디보자.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방 바깥쪽 주머니에는 핸드폰, 손수건, 수첩, 필기구, 열쇠가 들어있고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립밤, 로션, 손톱깎이, 치약 칫솔 세트, 반짓고리가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 전에 그날 날씨를 확인한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높으면 우산을 챙겨요. 공기가 안 좋으면 마스크를 챙기고요. 지인들은 가득한 제 가방을 보고 무겁지 않냐고, 귀찮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 물건들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블라우스 단추가 떨어졌는데 제 반지꼬리 덕분에 재빨리 단추를 달 수 있었어요. 이럴 때 정말 뿌듯해요.